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cs2024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가 되는 스마트카 관련된 종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스마트카 부품주 관련된 종목을 분석하고 있지만 제가 그 앞에 관련돼서 내용을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이 되는 종목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최대한 중복을 배제하려고 했는데 포함되어 있는 종목도 있다라는 것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보는 방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월 5일 금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종목이 되겠습니다 MDS 테크부터 모트렉스까지 10종목이 되겠고 현재 차트 추세하고 수급 추세는 뭐냐면은 차트 추세는 차트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보시게 됐습니다 사람 신체로 보통 비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바닥을 0이라고 보고 상투 끝을 100이라고 봤을 때 그 현재 위치가 차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이제 보조지표라도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 추세 같은 경우는 현재 큰 손이 얼만큼 들어왔느냐 0이면 큰 손이 아예 안 들어왔고 100이면 큰 손이 다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추세 수급 추세 이 저점이 있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데 적합하고요 파란색이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약간 10종목적인 고점인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데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을수록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적합하고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하시는 게 적합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원래는 차트 수급 기본적 분석 모멘텀 이 4박자로 종목을 분석해야 되는데 10종목을 다 이렇게 분석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위주로 한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10종목이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추세하고 수급 추세는 앞에 있는 차트 추세 뒤는 수급 추세이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이제 수치만 일단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는 59.6과 76.1이고요 MC 넥스는 42.0과 37.3 인포뱅크는 차트 추세 62.1과 수급 추세 73.0으로서 10종목 중에서는 차트 추세가 가장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코닉스는 60.1과 49.7 현대 모비스는 41.2와 44.7이 되겠습니다 DBI 탱은 차트 추세 31.2, 수급 추세 50.9로서 10종목 중에서 차트 추세 가장 저점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53.3과 70.7, LG 이노텍은 38.5와 32.3으로서 LG 이노텍이 수급 추세에서 가장 저점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HL 만도는 52.2와 69.2이고요 모트라이언스는 차트 추세 60.6과 수급 추세 80.6으로서 수급 추세 가장 고점에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0종목을 좀 빨리빨리 진행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동영상 맨 마지막에 보통 목표가, 손절가 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항 때하고 지지 때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적으실 필요가 없고 제가 한 번에 모아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MDS 테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MDS 테크가 한 번 돌파 시도했다가 어떻죠? 돌파를 못했죠 두 번째 돌파 시도했다가 위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 번째 말에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엄청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현재는 상승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DS 테크였고 그리고 패턴 산업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고 현재 패턴 산업 보시게 되면 상승 1파, 조정 2파 현재는 상승 3파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시거나 기존 주주분 중에서 지분을 조금 늘려가지고 단가를 내리고 싶다 이러면 조정 4파 구간을 활용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점 구간에 있는 종목이 되겠죠 MCNX입니다 MCNX는 앞에 MDS 테크가 조금 다르죠 현재는 어떻다? 하락 추세를 돌파한 지가 한참 좀 됐습니다 하락 추세를 돌파한 지 한참 돼가지고 현재 상승도는 상당히 진행이 됐죠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상승 5파를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접근하실 분은 조금 지금 접근하시면 조금 안 맞죠 이런 종목보다는 이런 종목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거도하는 기존 주주분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면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MCNX였습니다 인포뱅크입니다 인포뱅크는 다시 또 저점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돌파 시도했고 드디어 네 번째 만에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했고 패턴사로 보시게 되면은 현재 바닷권에서 상승 1파, 조종 2파, 현재 상승 3파, 조종 4파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5파를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포뱅크였습니다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도 현재 좀 저점이 있는 종목이 되겠죠 하락 현재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하락 추세를 어떻게 돌파했느냐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드러내야 되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 하겠죠 삼각수렴을 위로 돌파할 때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어쩌다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위로 올라타는 상태에서 삼각수렴을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다 악강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21선이 61선을 돌파하면서 정배열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지금 저점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세코닉스였습니다 현대보기스입니다 현대보기스 같은 경우도 현재 약간 저점은 아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2만원에서 보시게 되면 22만원에서 현재 23만 5천원 대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박스권을 돌파를 한번 시도를 했다가 보시게 되면 박스권 돌파 시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박스권 돌파를 한번 시도했거든요 약간 오버슈팅 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현재는 박스권 하단 부분을 다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22만원 부분을 사서 23만 5천원이 넘으면은 좀 차이신한다 그 구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박스권의 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보기스였습니다 DB 하이텍입니다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상승했다가 하락수세를 돌파했죠 하락수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현재 상승을 전반적으로 조금 강한 상태였는데 조금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 나왔는데 조정보기 상당히 크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매물대가 있거든요 매물대가 대략적으로 6만 4천원부터 6만 1천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한번 매물을 돌파를 시도했다가 돌파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 대략적으로 6만 4천원부터 6만 1천원까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 오게 된다 그러면 일부는 일부는 조금 차이신을 하셨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저쯤에 다시 지분을 늘리는 트레이딩을 한 서너 차례 해보시고 이 박스권 이 박스권 아니죠 매물대 매물대 돌파하게 되면은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이었고요 DB하이텍에 관련된 이슈는 M&A 관련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실망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이었고요 참고적으로 추수기 주식 종목 분석에 들어가 있던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B하이텍이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상승했다가 현재는 박스권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800원부터 어느 정도 되냐면요 2800원부터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겠습니다 3200원 정도 2800원에서 3200원 부근이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800원 부근이 온다 그러면 사고 3000원부터 3200원 사야 된다 그때 되면 좀 찰실한 현재 박스권 트레이딩하는 직원한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현재는 상당히 지금 현재 계속 매물대를 돌파 시도하는 상태이죠 대략적으로 25만원부터 26만 5천원이 되네요 대략적으로 24만 5천원 24만 5천원부터 26만 5천원 여기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이기 때문에 계속 매물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계속 트레이딩 구간 온도 들어가다가 매물 온도 소화한 다음에 26만 5천원 26만원을 종가상 지지를 받는다 그때 되면은 쭉쭉쭉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를 현재 소화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 이노텍이었습니다 자 HL만도입니다 자 한라만도 한라 HL만도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현재는 바닥권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하락주세를 돌파 상태에서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3파 상태이고 현재 조종 4파까지 내려왔습니다 한번 떴다 상승 5파를 기대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L만도였습니다 자 모트렉스입니다 자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현재 하락주세를 돌파한 상태에서 상승 1파 조종 2파 상승 4파 현재 조종 4파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5파를 기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열 종목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항 때는 일반적으로 목표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장중고점을 포함한 가격대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지지 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절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종가상 기준입니다 장중은 의미가 없고요 종가상 지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자 열 종목에 대해서 앞에는 저항 때 뒤에는 지지 때이기 때문에 자 계속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MDS 테크는 저항 때 2300원 지지 때 1500원이 되겠고요 MC 넥스는 33,000원과 28,500원입니다 인포뱅크는 15,500원과 10,000원이 되겠고요 세코닉스는 8,500원과 6,400원입니다 현대모비스는 24만 5,000원과 21만원이 되겠고요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저항 때가 6만 7,000원 지지 때 4만 5,000원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3,500원과 2,700원 LG 인어텍은 27만원과 21만원이 되겠고요 HL 만도 같은 경우는 4만 5,000원과 3만 5,000원 보트렉스는 2만 1,500원과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음영이 들어간 아까 설명 다 드렸죠 고점에 있는 종목, 열 종목 중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파란색으로 고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고 저점에 있는, 수치가 저점에 있는 열 종목 중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은 빨간색 음영이 들어간 종목들은 있죠 그 종목들은 좀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한테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카 관련돼서 그 앞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점도 제가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다 CES2024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다른 쪽도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추수기의 종목 분석에 관련돼가지고 종합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걸 낱낱이 따져보시다가 시간 되시면 보세요 한번 보셨다가 여기서 돈 버시면 좋죠 여기서 어 괜찮은 종목 있네 근데 아직까지 안 올랐다 이런 종목들이 있다면 보셨다가 그 안에 들어가셨다고 수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마트카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은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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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